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진짜 멋있다. 그렇게 좋아? 우리도 한 번씩 찍자. 우리도 한 번씩 찍자. 그럴까? 하나 둘 셋. 와 며칠 방에만 있었더니 여기 오니까 숨이 탁 트이는게 진짜 좋다. 갑자기 숨 막히네. 뭐? 여긴 너랑 처음 와본다. 그래. 니가 새로운 기억 갖고 싶다고 했잖아. 응 너무 좋아. 캐나다 요리학교 갈거야? 글쎄. 어떻게 할까?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니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가고 싶으면 가야지. 아무래도 그렇지? 근데 5년은 너무 길다. 야 고민해. 너 왜 솔직하게 얘기 못하냐? 가지 말라. 너랑 있고 싶다. 꼭 가야 되냐?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갈 건가 뭐. 그래. 난 여기서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뭐하러 너랑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거기까지 가. 꿈을 이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한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. 정말이야? 응. 진짜지? 진짜 안 갈 거지? 그래. 잘 생각했어. 잘 생각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. 가자. 너는? 너 안 먹어? 둘 혼자 다 먹으려고? 응. 나 이것도 모자란데? 에이그. 야! 어떻게 기를. 음? 맛있는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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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입만! 나 아직 한입도 못 먹었단 말이야! 기다려. 한입만 먹는 거다. 알았지? 약속. 응. 야!